여러분, 떡볶이 맛이 어때요? 아주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떡볶이는 맵지만 맛있어요. 두 문장이 있어요.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반대예요. 이럴 때, 지만을 써요. 지만, 앞에 동사가 와요. 형용사가 와요. 먹다, 가다, 동사예요. 작다, 크다. 형용사예요. 뒤에 지만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먹다, 먹, 받침이 있어요. 지만을 써요. 먹지만, 이렇게 말해요. 가다, 가, 받침이 없어요. 작다, 작, 받침이 있어요. 지만을 써요. 작지만, 이렇게 말해요. 크다, 크, 받침이 없어요. 지만을 써요. 지만을 써요. 크지만, 이렇게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지만을 써요. 지만은 과거를 나타내는 앗, 얻과 함께 쓸 수 있어요. 작다, 작았지만, 크다, 컸지만, 앞에 오는 아, 오이면 앗지만을 붙이고 아, 오가 아니면 얻지만을 붙여요. 그럼, 학생이다 는 어떻게 말해요? 학생이지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문을 볼까요? 이제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